이난희의 주력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은 이대일 리온 이난희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시장이 과도한 어떤 하락이 진행이 되면서 그 속에서도 약간의 주도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 주도주라는 거는 시장보다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주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보면은 카카오라든지 심풍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낙폭과 대한 기술적 반등 이런 정도로 본다면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단무체 중에서 지금 보면은 심택이라든지 대접전자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일동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쓰냐면은 신고가를 쓰면서 증거식 정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주도주들 그리고 또 노복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는 4월에 이제 뭐 상용화 관련해서 노보로그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신고가를 지금 현재 쓰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의 흐름도 지금 보면은 시장이 가장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도 지금 이 주도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은 이와 관련해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조금 강하게 움직일 때는 좀 숨을 쉬고 있지만 조금만 어떤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은 강하게 돌출해서 신고가를 쓰는 이런 것들이 주도주인데 저는 아직까지 이 주도주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셔야 된다. 아직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그와 관련해서 움직였던 뭐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 뭐 대성 천년자원 대성에너지라든지 GST라든지 또는 원유 쪽에서 중앙에너지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아직 기술적으로 다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금융 제재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다음 단계 이 금융 제재도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 완전히 목을 조우는 이런 흐름은 아니지만 또 거기에서 또 경제 제재가 들어갔을 때는 물론 이런 원유들은 먼저 움직였지만 또 후발로 또 알루미늄이나 이런 구리나 이런 또 원자재 쪽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뭐 이 알루미늄 쪽 BJ 메탈이라든지 삼알루미늄이라든지 조일알루미늄 뭐 알루크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 홀짝 게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은 이것이 되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이해하고 오늘도 지금 보면은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갖췄고 지금도 보면 협상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예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해소는 되지 않지만 이 전쟁이라는 것은 밀고 당기는 전략이란 말이에요. 누가 더 기선을 잡아서 가장 고지에 섰을 때 좋은 협상 카드를 내야만 자기한테 유리한 그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아직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도 어떨까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번 주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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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